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철을 맞은 참외밭입니다. 노랗게 익어야 할 참외가 하얗게 물렀고, 군데군데 썩었습니다. 잎은 병충해로 시커멓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올해는 5월부터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데다 누적 폭염일수도 39일로 평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상황. 여기에 잦은 비로 최근 평균 습도가 80%를 웃돌면서 농작물이 무르거나 썩고 병충해도 심해진 겁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성주 참외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고온의 잦은 비로 부패가 지속되면서 수확이 불가능해지자 이렇게 아예 밭을 갈아엎는 농가들도 수두룩합니다. 1,5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양돈농가. 돼지들이 더위에 숨을 헐떡이고 대부분 퍼져 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사료 섭취량이 줄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속도가 평소보다 30% 이상 더딥니다. 이례적인 폭염으로 올해 대구, 경북에서만 돼지와 닭, 메추리 등 가축 3만 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갑자기 폭염이 빨리 오다 보니까 거의 대비를 못한다든가 그 과정 속에서 돼지들의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올 연말쯤이면 거의 도산할 정도로. 모레까지 장맛비가 내린 다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상기후가 또다시 예보되면서 농가들은 속수무책으로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